우리 홍성훈 씨 댁이네요. 하천아, 빨리 나와. 빨리 먹어. 아, 맛있다. 갑자기. 얘기도 하네. 이야. 돌아다니면서 긴 운동을 하네. 야, 이렇게 키가 컸어? 스톱. 똑바로 써봐. 야, 키 좀 재봐봐. 똑바로 써봐, 똑바로 써봐. 누가 큰가? 누가 큰 건지 봐줘. 지금 아빠가 크잖아. 어머, 언제 이렇게 컸어? 야, 누가 저렇게 크네. 여보, 나보다 커요, 얘. 써봐, 도와줘, 도와줘. 오, 너무 크지, 내가. 아니. 잠깐만. 어머. 여보, 역전, 역전. 역전 당했어. 야, 어깨가 이렇게 넓어졌어? 아, 요즘 걔는 좀 하고 있더라고. 여보, 어느 순간 여보, 나보다 얘가 넘어가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니까? 여보, 저 애기잖아. 떡볶이. 아, 뭐야, 너는. 이런 뽀시래기가 갑자기. 어머, 어머, 어머. 얼굴도 약간 막 졌어. 아니, 우리가 거의 매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컸어. 아니, 그럴 때 있어요. 애들이 딱 혼내려고 그러는데 눈이 내 눈물표를 갖춘 거야. 너, 이 녀석아, 이래야 되는데. 너, 이 녀석아, 이래야 되는데. 너, 이 녀석아. 할 수 아니었어,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눈물표 같아. 아, 그런데 좀 야구의 맛을 좀 느낀 것 같아, 얘가. 송목운동이랑 그걸, 팔굽혀펴기랑 뭐 이런 걸 계속 시작했거든요. 시작했죠, 보니까 더 열심히 한 거죠. 지금 성적이 어떻게 돼, 지금? 투수 나가서. 화철이가 투수죠. 3이닝 무실점하고. 아, 3이닝 무실점? 그 각 2이닝당 30도 한씩 잡고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3K거든요. 대박.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지금 심지어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아들 진짜 뭔가 듬직해. 이 뿌리가...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또 언제 해? 마지막 경기가 일요일이죠. 마지막 경기야? 각오가 돼 있어? 4이닝 무실점? 너무 무실점 해 봐야죠. 너무 무실점. 한번 해 볼게요. 더 좋은 게 나와야죠. 이야...